트로트를 진심으로 인간적으로, 개인적으로,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프린스찬, 김수찬입니다. 지금 어디, 저희 여기 볼까요? 여기 개인 카메라에 제일 얼굴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?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정말 세계적으로 행복합니다. 말 더듬어, 왜. 박수 깔아주는 거 되게 부담돼서. 솔직히 이 예능이 섭외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노래 연습보다 개인기 연습 더 많이 한다. 하나 둘 셋. 예. 쫓길. 야. 전화받아. 약간 presidente, 전화받아. 전화받으세요. 아... 아까 전에 남 선생님한테 문자 왔는데 어? 그래요? 네. 오늘 열심히 뭐하고 있냐 그러셔가지고 아 저 신곡 홍보 지금 담은 거 있습니다. 선생님 식사 점심 꼭 챙겨드세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그랬더니 그리고 땡큐! 어... 땡큐라고 원래 보내셔야 되는데 제가 그러고서 넷에 감사합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쌍큐! 그러니까 두 번 고맙다 이거죠. 쌍큐! 오케이 쌍큐! 아 쌍따봉같이? 쌍큐라고 딱 올린다고 쌍큐! 느낌표 딱 세게 해가지고 너무 좋다 진짜 아 진짜 잘 받으세요. 전 있는 그대로 에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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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롱